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소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지져 잠잠하라 하되 도우 소리질러 이리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이세 자손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믿음의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보시고 당당하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시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한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종? 사단의 종이 되어서 나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물질 중심으로 성공과 쾌락을 위하여 또 썩고 없어질 서로 내 인생을 위하여서 열심히 달리다 달리다 결국은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인생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땅에서의 우리와 함께하여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실 그 이십천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정말 이렇게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무나도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냥 몇 줄 읽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 이렇게 지시기 지전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몇 줄로 우리는 끝나고 십자가의 질고와 고통을 받으시는 그 몇 줄로 끝나지만 그 본문 안에 정말 당신의 아들 그 아들을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생명을 대성물로 주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명, 사명, 소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영원한 조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화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밤에 기도하실 때 간절한 기도 세 번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심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죽을 만큼 우리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기도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세 번 기도와는 좀 다르잖아요 원합니다라,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아버지 앞에 순정함에 나아가면서까지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 어떤 형편 지금의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애, 최고로 사랑하시는 여러분이라는 그 영적인 정책성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천명, 사명, 소명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그 복음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 복음화 여러분의 직장과 현장 복음화 이 나라와 전 세계의 민족을 여행 나아가는 2, 3, 7과 5천 종종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미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들이 폭풍처럼 올라옵니다 내가 원약을 붙잡고 나가면서도 내 가정의 문제가 내 자녀의 문제가 나에게 뜻하지 않는 질병 앞에 죽음의 문제가 수도 없이 나아가는 그 경제의 문제가 찾아오고 낙심되어지고 시험들 수밖에 없는 인생 하지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항상 깨어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치 못할 수는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명, 사명, 소명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뭘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보여지는 환경에 여러 가지에 눌려오는 질병과 죽음 앞에서라도 모든 것을 끝내신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송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 앞에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의 고집의 틀 속에 창세기의 3장의 습관과 체질 속에 고백하시고 사단 앞에서 고백하시고 하나님과 주 예수 크리스도 앞에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력으로 함께 계십니다 아메!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찾아와 계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널게 열라 왜 크게 열라라고 하셨을까요? 내 환경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입을 크게 열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서 입을 열라 그러면 누가 채운다?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최상의 것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는 두 맹인의 이야기로 이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8절에서 52절에도 또 누가복음 18장 35절 43절까지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플 볼 수 없다 라는 건 너무나도 답답하고 깜깜하고 내 인생에 도대체 소망이 없는 어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사람들의 눈에 조주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그 유대인 그 시절에는 요한복음 9장 2절을 봐도 날때부터 온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날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한 인식 속에서 뭐가 되어있냐 편견,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어디? 복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정말 할머니님들 복음 몰랐을 때 틈만 나오면 하는 소리가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질러서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지어서 저도 어릴 때 그 기억이 한 번 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복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정말 극한한 게 왔을 때 우리가 진짜 말 안 들을 때 일곱 명이 말 안 들어보세요 줄줄줄줄 그럼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면 저도 딱 그때 기억나는 생각이 내가 뭔 죄가 많아서 이렇게 얘들을 줄줄이 사탕으로 놔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가 골슥 나오시더라고요 보고 말고는 그 이야기 안 하시지만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딸들을 이렇게 여섯 명씩이나 주셔서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바뀌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도 모른 사이에 편견 오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송도님들도 혹시 정말 다른 곳으로 오해 편견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아멘 치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덕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거다 싶으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두 맹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 속에 거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 서서 다이세 자손이여 마태복음 20장 29절 3절을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다이세 자손이여 주여 불쌍히 여기 서서 다이세 자손이여 이 두 맹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은 정말로 매우 뜻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한 이 말 속에서는요 모든 것들이 함축된 말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친인 앞에 나아갔을 때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의 환경 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주저리 주저리 말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아시죠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저도 아침에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교회까지 한 30분 넘게 운전하고 오면서 계속 그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여 주옵소서 이 말에는 다시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리스도시오 구원자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심량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 내 마음의 아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다 아시는 주님 주님이 아니면 난 안됩니다 주님 없이는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여 주옵소서 나도 모른 사이에 낙심하고 나도 모른 사이에 교만하고 나도 모른 사이에 좌절되어지고 나도 모른 사이에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불신한 덩어리 속에서 거해주고 두 맹인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찾아가지도 못했지만 두 기로 이 기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다이세의 자손 바로 그리스도를 믿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메시아가 다이세 이세의 그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올 때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 듣는 자의 현은 노래하리니 이 말씀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은 자들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본 자들에 의하여서 온 땅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지금 내 문제가 예수님 앞에 만남으로 치유받지 못하였고 해결받지 못하였지만 소문을 듣고 이 두 석영은 그 예수님을 그 언약에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강구함 그 간절함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 매주 아니라 매일 저와 여러분은 기도 수집을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이요 또 우리에게 성취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말씀이 글이 아니라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글이 아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으로 내 곳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할 히브리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도록 그래서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도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듣는 걸로만 끝내버리고 눈으로 보는 걸로만 끝내버리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기도 정말 그 소리를 듣고 간절했을 것 같아요 나도 이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도 정말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하나님 나에게도 만나게 하옵소서라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 이 소경들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혼의 눈은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만나게 기다렸을까?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절대 믿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는 절대 믿음 갖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번에 강단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현신의 군사님인가? 그 군사님? 그 일대기가 나오는 이렇게 영상을 잠깐 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환경이었냐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어 자녀들을 다 놔두고 너랑 못 살겠다 집 나가버리고 이렇게 자녀들 돌아오지도 않고 이 군사님은 정말 신학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불광동에 참막교에 쓰러져가는 그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딱 와가지고 몇 년 만에 남편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이혼해달라고 이혼장을 딱 내미는 거야 나는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안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혼할 수 없다라고 안 하고 기도하면서 이분이 늘 외쳤던 게 뭐냐면 죽으면 천국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살면 전도 이 각오로 그 지역과 그 지방에 무속인이 있고 귀신이 나돌고 그 현장 속에서 영적 싸움 싸우면서 성기면서 정말 그 삶을 감당하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도 말뿐이 아니라 믿음과 삶으로 행동으로 주님 보시기 합한 자로 살면 전도요 성교요 죽으면 천국이다 맞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들으시니까 우리 한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살면 전도요 성교요 전도요 성교요 죽으면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전한 이 소례를 때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나오는 소리가 나오는 소리가 주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이세의 자손이여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침은 단순한 외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간절함이고 믿음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는 소리 왜? 눈이 감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만 알지 어디 예수님이 계시는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쌓여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소경이 할 수 있는 것 안진뱅가 할 수 있는 이 두 눈이 감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소리를 지르면서 더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학성기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그 믿음의 소리 사실 우리 예수님은요 큰 소리 치지 않아도 아주 작은 미세한 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12년 동안 혈우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면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능력이 나갔고 옷자락에 누가 손을 대었는지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애타게 애타게 이 소경처럼 외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애타게 주여 불쌍히 여기 서서라고 외치는 소리가 어떤 분은 금식하며 기도로 어떤 분은 작전 기도로 집중 기도로 하나님 앞에 외치고 계시고 또 호흡 기도하면서 말씀에 또 집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외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원 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셔서 이미 그 간구함에 그 간절함에 믿음에 소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 있죠 주만 바라보라 하는 찬양이 보면 어떤 가사 있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 주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시간표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 고원을 위하여서 정말 몇십 년 동안 울며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서 또 질병과의 영적 싸움 싸우며 또 수많은 문제의 난간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응답을 더듬 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야 엄마 기도해도 소용없다라 아직도 기도해? 안돼 이런 소리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 내면에서도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내 안가 밖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위에서 말 한마디가 힘을 주기도 하고 힘을 빠트리기도 합니다 이 두 소경이 다이세자선이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외칠 때 무리들은 야 시끄러워 조용해 잠잠해 라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것을 알아낸 것도 아니고 더욱 더 집중하여 크게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우리 보기에는 안되는 것 같고 꼬이는 것 같고 사람들의 들리는 것 보여지는 시선 여러가지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들이 가졌던 그 믿음처럼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더욱더 집중하며 믿음으로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크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너의 염려를 죽게 맡겨 버려라 던져버려라 그런데 우리는 안 던지잖아요 믿음은 그걸 믿고 드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고 참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 중심에 따라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쓴소리 사람들의 소리 듣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뭐하라고? 모든 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일 이것은 기도해야 되고 이것은 기도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기도의 자리로 강구의 자리로 그러면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평강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셔서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르도록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하다 그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이 불안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이 불안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불안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은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무조경으로 들어가고 내 안에 참된 치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에서 모든 사람들은 문제 열두 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이런 의식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이름 바로 예수 크리스도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세상에 최고의 것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기도 응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대뜨들에 갇혀서 있는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갇혀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갇히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두 소경이 정말 눈을 뜨지 못하는 이 최고의 자기에 있어서 극한의 이 문제가 있었듯이 여러분에게도 극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 주님은 부르지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강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36장 37절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적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먼저 주십니다 응답을 주시고 그러면서도 이 응답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말씀대로 응답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요호와인 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기도 그 나에게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응답만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온전히 알기를 원하시는 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 크리스도를 온전히 알므로 믿음 안에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그 영성이 있는 그 축복 가운데 절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본문 32절에 예수께서는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인격적이고 따뜻한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나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제 동생과 이렇게 포럼하면서 주님이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너 뭐라고 말할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서 선뜻 대답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잠깐 잠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 절대의 믿음과 성령 충만을 구하겠다 예수님의 질문에 소경은 바로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바로 선뜻 대답할 때 내가 가장 소원하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가장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강구하는 것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요 어떤 사람은 영광의 자리요 어떤 사람은 내 원수를 없애달라고 억울하다고 갚아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아무나 와서 아무리에게나 와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믿고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을 강용시키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 소경의 그 부르지즘이 하나님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면서 제자들도 딴소리하고 있고 제자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내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아 예수님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맹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다이세 자손이야 라는 그 믿음이 고배라 예수님은 얼마나 기부셨습니까 열한기상 3절 이렇게 3장 5절과 역대야 1장 7절에 보면 설로몬이 기도원 상당에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천마리의 소를 잡아서 일천본제를 드리잖아요 첫날을 드린 게 아니라 한 번에 일천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본제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꿈에 꿈에 솔로몬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두려 너는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말한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잠깐만요 주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생각 좀 해볼게요 이런 분도 있을 거고 또 말씀 바로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지혜와 지식을 원한 아이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감동하시고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요구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원하지 않는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다 주겠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홍교회가 우리 영적인 성전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 기도 믿음의 고백 저는 저는 이렇게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설로문은 지혜와 지식을 구하여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 말 이렇게 노년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가늠하도록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신전을 만들고 완전히 타락하도록 만드는 그 장을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읽으면서 하나님 저는요 지혜와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고백을 했거든요 왜? 그러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 주시고 건강을 주셔야 되면 건강을 주시고 다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만 성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속에 하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혼자만 꿈꾸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간 솔로몬의 그 중심 그 당시의 그 믿음 하나님이 기뻐 감동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눈물로 강구하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더 마음으로 품어지고 더 기도로 품어지고 저도 눈물로 함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물명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믿음과 강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기 기울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10편 139편 1, 2절에 보면 요하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이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 우리가 강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 그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동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동기로 바꿔주십니다 아멘이죠 요한복음 2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심중을 깨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 그 기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직분 내게 맡겨주시는 영혼 내게 맡겨주시는 구역 내게 맡겨주시는 현장 이 현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서 항상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땅끝 세계만민 2, 3, 7과 5총정적을 살리는 전도의 현 전도요 성교회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으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아멘 절대 응답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이 응답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현장을 살리고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생명을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강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이 맹인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주시기를 원하느냐 라는 이 소리를 들을 그 응답의 주역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는 그래서 세계보금화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편집하고 또 설계하고 디자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축복 드립니다 감사합니다.